안녕하세요. 매곡몬 영어 조태정입니다. 자, 오늘도 기심론 앵콜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기심론 영상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강의하는 거 아니고 수업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이제 다시 뭐 한다고 그랬죠? 그냥 영상이다. 이 영상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세 번 얘기했으니까 필기 절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고 최대한 입을 좀 많이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복습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맞는데 하는 게 맞는데 제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렇게 부담감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식사하면서 가볍게 보시면 좋고 뭐 뛰어다니면서 가볍게 보셔도 괜찮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수동태를 일단 10문장 정도 같이 볼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뭐 동사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무슨 뭐 수라든지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또 조동사 내용 일부 정도를 저희가 다 다뤄서 종합적으로 우리 동사의 모양에 관한 어떤 복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사를 딱 일단락 짓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뭘로 가면 되겠다? 그렇죠. 준동사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준동사의 어떤 특성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우리 동사까지 전부 다 끝을 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문제고 앞선 10문제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나왔고요. 뒤에 있는 10문제는 우리가 OX문제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기출 문장들 중에서 핵심적인 문장들을 갖고 왔으니까 다시 앵컬 영상을 앵컬할 때 앵컬 영상을 앵컬할 때는 한번 답을 잠깐 멈춰놓고 우리가 유튜브 좋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툭 건드리면 딱 멈춰주는 거 그래서 툭 건드려서 살짝 멈춰준 다음에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해설 영상 같이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는 자리를 이동해서 이제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쏭태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 쏭태라고 하는 건 우리 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영어에서 이 태라고 하는 게 몇 가지로 존재한다? 두 가지로 존재한다. 그래서 누가 있고요? 능동태가 있고 또 누가 있다? 쏭태가 있다. 이겁니다. 다시 영어에서 태는 몇 가지로 존재한다? 두 가지입니다. 누가 있고 누가 있다? 능동태가 있고 누가 있다? 쏭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라고 하는 이 녀석은 모양이 나타나진 않지만 쏭태는 딱 모양이 나타나죠.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b 플러스 그렇죠. pp 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뭘로 간주하면 되겠다? 아 얘는 우리 쏭태구나 라고 간주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 b 대신에 뭘 써도 괜찮더라? 이거 get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누구 나오기도 한다? 이거 become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remain으로 써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 표정사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아 이건 우리 뭘로 쏭태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b 플러스 pp가 있으면 얘는 우리 뭘로 간주를 하면 되겠고 이건 쏭태로 간주를 하면 되겠고 이게 없으면 우리 뭘로 간주를 하면 돼요. 그렇죠. 능동태로 간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능동태, 쏭태를 먼저 확인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능동태일 때는요. 이게 자동사일 때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뭐 자동사일 때 그런 게 없겠지만 타동사로 쓰였다면 이때는 반드시 뒤에 뭘 써주는 게 맞겠다. 그렇죠. 목적어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쏭탈 땐 자동사 따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쏭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라고 했었어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걸 끌어다가 주어 자리에 갖고 온 겁니다. 다시 보라고?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걸 끌어다가 주어 자리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자동사는 목적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끌고 올 수 있는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예로는 우리가 쏭태를 만들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쏭태라고 하는 건 오로지 누구만 가능하다? 그렇죠. 타동사만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누구만 가능하다? 타동사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얘를 이렇게 b 플러스 pp 형태로 썼을 때는 이 뒤에 목적어를 쓰겠다 안 쓰겠다? 목적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태 얘기하는 태 관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자 우리 태는 몇 가지 존재한다? 두 가지. 누가 있고 누가 있다? 능동태가 있고 쏭태가 있다. 자 능동태로 썼을 때는 모양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하지만 쏭태로 썼을 때 모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난다? b 플러스 pp, get 플러스 pp, become 플러스 pp 또는 뭐? remain 플러스 pp입니다. 자 능동이에요. 자동사 때는 그런 게 없겠지만 타동사만 뒤에는 반드시 볼 써준다. 반드시 목적어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쏭입니다. 자동사 때 만들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타동사 때 만들어 쓰는 건 괜찮지만 이 뒤를 볼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목적어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태 관계라는 얘기들이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태 관계에서 시험에서 내는 건 가장 흔한 방식이 뭐라고 했었어요? 쏭태로 쓸 수 없는 동사가 있다. 우리 누구라고 했었어요? 그렇지. 자동사들은 우리 쏭태로 바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쏭태 불가의 동사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누구였었어요? appear, disappear. disappear 사라지다 뜻이잖아요? 자동사입니다. 쏭태로 바꿔 쓰지를 않죠. happen, occur, take place 이런 동사들은 다 우리 뭐 다 일형식 자동사로만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쏭태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또는 뭐 lie 동사. 라, 짜렛다. 우리 기억나시죠? lie라든지, rise라든지 이런 동사들은 자동사로만 쓰기 때문에 쏭태로 바꿔 쓸 수가 없다. 우리 bset 이거 기억나요? bset? 이 satset은 어디서 나온 걸 했었어? shit, set, set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사니까 쏭태로 바꿔 쓸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쏭태 불가 동사들을 너 왜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일단 일반적이고 그 다음 물어보는 방식은 뭐라고 했었어요? 응참, 능동태와 쏭태의 태관계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 자, 능동으로 썼을 때는 우리 타동사 뒤에 반드시 뭘 쓰는 게 맞겠지만 목적을 쓰는 게 맞겠지만 쏭태면 우리 목적을 쓰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거 갖고 문제 풀어낸 게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들을 먼저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는 are expose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는 b 플러스 뭘로 돼 있어요? 그렇죠, pp로 돼 있죠. 하나는 뭘로 돼 있어요? b 플러스? 아니지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다시 한번. 얘는 누구 있어도 돼? b는 있어도 돼? 누구 없다? 그렇죠, pp가 없죠. 그럼 얘는 뭘로 보는 게 맞겠다? 쏭태가? 아니에요. 쏭태가 아니니까 뭘로 본다? 그래서 지금 능동태로 보시면 되겠고 얘는 우리 뭘로 쏭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먼저 물어볼게요. expose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노출 시키다 뜻입니다. 다시. expose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다? 노출 시키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노출 시키다. 뭐뭐를 노출 시키다 뜻의 타동사를 씁니다. 보통 이렇게 쓰죠. expose a to b. 그래서 a를 b로 b에 노출시키다. 이런 형태로 쓴다란 말이에요. 다시 expose a to b에요. 그럼 a를 b에 노출시키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누구 자리에요? 그래, 이거 목적어 자리야. 이게 목적어 자리인 얘는 뭘로 쓴다? 그렇죠, 얘는 타동사로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동으로 썼다라면 뒤에 누가 있었어야 된다? 그렇죠. a 자리, 즉 누구? 목적어 자리가 있었어야 돼요. 목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뭘로 쓰니 맞겠다? 수동태를 쓰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뭘로 바꿨으니 맞겠다? are exposed.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수동태를 쓰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명사 뒤에 대 써놨습니다. 이건 우리 뭘로 본다고 했었어요. 관계 대명사. 그래서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형태에 쓴 겁니다. 이 커즈 동사는 우리 뭐라고 부르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기해보세요. 시작. 유도 동사. 다시 우리 뭐라고 부르는 동사? 유도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썼고요. 그죠. 그대 지금 뭘 썼더라? 그죠. to r을 쓴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다시 유도 동사한 뒤에 목적어를 쓰고 뒤에 뭘 쓴다? to r을 쓴다. 그 다음, 개똥사 소위 몇 형식 쓰기 때문에 이 형식 뒤에 우리 형용사 보호까지 쓴 것도 깔끔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뭘로 골라준다? are exposed.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는 날아갑니다. 뿅. 자, 2번입니다. 자, the first botanical garden in the United States was established, has establ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건 지금 두 개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첫 번째. 그렇죠. 태가 다르죠. 얘는 b 플러스 뭘로 돼 있어요? pp로 돼 있죠. 얘는 뭘로 돼 있어요? have plus pp입니다. 아, 알았어. has plus pp. 아, 미안해. has plus pp. 알았어. 자, 그럼 다시 하나는 뭘로 돼 있고 b 플러스 pp. 송태고요. 하나는 뭘로 돼 있어요? 하나는 has plus pp. 뭘로 돼 있어요, 이건? 그렇죠, 이건 능동으로 돼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일단 뭐가 다르다? 태가 다르죠. 그래요? 두 번째 또 뭐가 달라요? 시제도 다릅니다. 얘는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이건 그냥 과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뭘로 돼 있구나? 이건 현재 완료로 돼 있죠. 아하, 그럼 다시 얘는 뭘로 돼 있고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동사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 우리 정보를 몇 가지를,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 누구. 얘기해 보세요. 시작. 수, 시, 태. 다시 누구? 이번 시작. 수, 시, 태죠.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요, 이 안에 수시 다 다 나타난 겁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요렇게만 읽을게요, 요렇게만. 그러면 얘는 뭘로 돼 있어요? R로 돼 있다란 말이야. 그러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럼 일단 뭐로? 이게 수가 복수로 나타났다는 얘기야. 돼요? 그 다음 요렇게 돼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우리 못 알았던 얘기예요. B 플러스 ING니까. 그렇죠, 이건 진행 시입니다. 그중에서 무슨 진행이에요? 이건 현재 진행이죠. 되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보시면요,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또 뭘로 돼 있어요? 이건 B 플러스 PP로 돼 있죠.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어, 송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어에서의 이 동사의 모양은 몇 가지를, 세 가지를 다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뭘 나타낸다라고? 수예요, 수.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를 나타낸다? 시간입니다. 세 번째 누구라고요? 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수, 뭘로? 시, 그 다음 뭘로? 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다시 영어의 동사 모양은 그대로 똑같이 나타난다. 어떻게? 수, 시, 테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수를 읽어보세요. 시작. 복수. 시간을 읽어보세요. 시작. 현재 진행. 자, 요거 테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송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 수 읽을 수 있어. 읽어보세요. 시작. 단수. 시간을 읽어봅시다. 지금 뭘로? B 플러스 PP로만 돼있다란 말이야. 지금 뭘로 읽어주면 돼요? 과거로 읽어주면 되죠. 테로 읽어보세요. 시작. 송태죠. 돼요. 자, 이거 수를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시작. 단수죠. 그렇죠. 내가 살짝 시간차를 뒀다고. 그 다음, 요거 지금 보면 시간을 읽어보면 어떻게 있어요? 헤브 플러스 PP로 돼있잖아요. 헤드 플러스 PP로 돼있잖아요. 뭘로 읽어주면 되겠다? 현재 완료입니다. 테로 읽어볼까? 자, B 플러스 PP가 아니니까. 이건 뭘로 읽어주면 되겠다? 능동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태와 송태에서 그 시간과 그 수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다 우리 따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자, 일단 송태로 접근해보자고. 그러면 요 뒤에 지금 establish도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establish라고 하는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설립하다 뜻이에요. 누구랑 비슷하더라? found, founded, founded. 얘랑 비슷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설립하다. 건물을 설립하다. 재단을 설립하다.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잘 되지?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라고. 그럼 뒤에 원래 뭘 쓰는 게 맞다? 목적어. 자,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그럼 이거 뭘로 쓰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송태로 쓰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골라줍니다? was established. 근데 이걸 요렇게 적금해도 괜찮긴 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뒤에 가보시면 요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요? in yuandos죠? 음.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in yuandos. 자, 이거 뭐라고 했었지? 특정 과거 시점을 지칭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누굴 쓰는 게 맞겠다? 어차피 과거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물론 was established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 형태의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과거로 돼 있고 송태로 돼 있는 건데 얘는 지금 뭐 현재 완료로 돼 있고 능동태로 돼 있는 건데 이게 헷갈리나봐. 쓸 때 왜? 우리가 이제 w를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걸 잘못 써보면 요렇게 좀 빗어? 안 빗어? 안 빗어? 아유유유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was 하고 he's 하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요요요 낸다고. 자, 다시 읽어봅니다. 위에 거로 갈 거예요. 자, was plus pp면 테로 읽어보세요. 시작. 송. 이렇게 he's plus pp입니다. 다시. he's plus pp에요. 그럼 테로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능동입니다. 요거 시간을 읽어보면 읽을 수 있겠죠. 자, 요거 시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과거. 요거 시간을 읽어보세요. 시작. 현재 완료가 되죠. 요렇게 읽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 구별해보세요. 라고 하는 형태로 정말 많이 물어보니까 요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올라갑니다. 뿅. 자, 3번에서는 우리가 요거 이제 그 가장 요새 흔하게 나오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언제 우리가 수거를 외우고 있냐 이런 얘기야. 자, 우리가 요런 수가 있습니다. take a for b 라고 하는 요런 수거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건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mistake를 쓸 수 있어요. mistake a for b 이렇게 쓰면 a를 b로 잘못 알다 뜻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요 자리가, 요 자리가 누구 자리야 요 자리가. 그래 목적어 자리야. 그러면 얘네들은 자동사로 썼다, 타동사로 썼다, 타동사로 썼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고 계세요.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요 자리가 있으면 우리 그냥 뭘로? 능동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요 자리가 없으면 우리 뭘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수능태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요. I've often mistaken 이렇게 했고. I've been mistaken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앞에 있는 걸 감안을 하면 으부잖아요. 그럼 으부는 뭐의 쭘말이니까. have? 그렇죠. have의 쭘말이란 말이야. 오케이. 하나는 뭘로 돼 있어요? 그냥 mistaken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뭘로 돼 있어요? be in, mistaken으로 돼 있어요. 야, 이거 괜히 잘못 썼다. 그치? 너무 크게 썼다. 자, 잘 보지도 않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썼을게요. 자, 누구로 돼 있구나? have. 그렇죠. 하나는 뭘로 돼 있고? mistaken. 요렇게 돼 있더라고. 하나는 뭘로 돼 있구나? have. 뭐예요? be in, mistaken.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그렇죠. 태죠. 요렇게 읽으면 뭘 읽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현재 완료를 읽어줄 수 있죠? 태 읽어보세요. 시작. 능동입니다. 얘는 지금 요렇게 읽으면 현재 완료가 맞지만 요렇게 봤었을 때는 우리 뭘 읽어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수송태를 읽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둘은 시간도 똑같고 수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달라? 태만 다르죠. 얘는 뭘 읽어주면 되겠고? 능동. 얘는 b가 있으니까 뭘 읽어주면 되겠다? 수송을 읽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봤더니 누가 빠져있으면. 이제 a가 빠져있죠? 자, 태 읽어보세요. 시작. 수송이죠. 그래서 뭘로 쓰는 게 맞겠다? been, mistaken 쓰는 게 맞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요게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라고. 자, 뭐 take a for b에요. 다시 한번 시작. take a for b야. a 자리가 누구 자리다라고 목적어 자리입니다. 우리 요거 수업 시간에 다뤄드렸죠? refer to입니다. 뭐 a as b. 다시 refer to 해보세요. 시작. refer to as b. a를 b라고 지칭하다. 이런 얘기죠. regard 해보세요. 시작. regard as b. 다시 한번 시작. regard as b. 그래서 요 a 자리가 누구 자리다? 목적어 자리다. 우리 compare 기억나요? compare. compare 어떻게 쓰느냐? compare a with b. compare a to b. a 자리가 누구 자리다? 목적어 자리입니다. 우리 요거 기억나는지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dedicate에요. dedicate. 이 말은 뭔 뜻이 옛날에 썼어? 헌신하다. 누구랑 비슷해? devote. 이 말 어떻게 쓰느냐? a. 그 다음 d를 쓴다. 2를 쓰고 그 d를 쓰거나 명사를 쓰거나 아닌지를 쓴다란 말이야. 돼요. 자, 요 자리가 누구 자리야? 목적어 자리야고. 시험에서 옛날에 요거 많이 물었었단 말이야. 이 2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자 2니까 여기다 뭘 써라? 안지를 써라. 근데 요새는 요 자리가 더 관심을 받는 자리라고. 누구 자리? 목적어 자리. 그러면 자, 요 a 자리에 있으면 우리 뭘로 쓰면 되겠고? 능동. a 자리에 빠져있어. 그러면 dedicate to, devote to 하고 이렇게 나왔다란 말이야. 그럼 뭘로 바꾸라는 얘기야? 수정태를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번째 페일도 뿅 날아갑니다. 자, 네번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tell을 이제 옛날에 배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보세요. 요 문장은 지금 하나는 뭘로 되어있어. was believed니까 이거 뭘로 되어있지? b 플러스 p프로 되어있죠. 이거 tell을 읽을 수 있겠다. 읽어보세요. 시작. 스톡이죠. 요거는 believe드로만 되어있으니까 tell을 읽어보세요. 시작. 능동입니다. 돼요? 어, 수능이네? 자, 수능이네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해볼 수 있어. 보세요. 요거 콤마, 콤마죠. 그렇지. 그럼 사빙고 날려버릴 거야. 다시. 우리 뭘로 되어있으니까? 콤마, 콤마로 되어있으니까 요거 사빙고 날려버릴 거야. 됐죠? 그러면 요 말과 바로 동사가 연결되는 자리가 되죠. 그러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the water of this legendary fountain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괄호 쳐버릴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면 자, 날려버리고 나면 사빙고 날려버리고 나면 또 누구? 전면구 날려버리고 나면 이 문장의 사실 주어는 누구예요? 얘예요. 누구? the water입니다. 돼요? 하나는 뭘로 되어있고 believed로 되어있고 하나는 뭘로 되어있어요? was believed로 되어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얘기대로 하면 누가 믿는데? 얘기해보세요. 시작. 물이 믿네. 다시 뭐라고? 물이 믿는다고, 물이. 물이 뭘 믿는다는 게 말이 돼? 그렇지? 물아, 넌 나를 믿니? 이게 말이 되냐고. 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물을 믿어? 지는 게 맞지. 그래서 뭘로 승리가 맞겠다? was believed.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대략 느낌이 옵니다. believe 동사 뒤에다가 목적어를 쓰고 뒤에 투하를 써서 다시 우리 뭐 believe 동사를 쓰고요. 그 뒤에다가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벌써 뒤에 투하를 써서 소위 몇 형식 쓸 수 있어요? 5 형식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목적어가 빠져나왔다는 말에 그럼 뭐가 된다? be believed가 그대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 D벌을 쓴다. to R을 쓰는 이런 형태의 문형이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건 다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콤마 콤마 삽입구입니다. 날려버려. 그 다음 누가 동사야? 얘가 동사야. was believed가 됐든 believed가 됐든 얘의 주어 누구다라고 그러면 the water of this legendary fountain인데 아이 전면구잖아. 날려버리고 나면 누가 동사고 was believed가 됐든 believed가 됐든 얘가 동사고 누가 주어라고 괴같이 the water of this 말이야 그 물이 뭘 믿는다는 말이 되진 않으니까 송의 형태인 was believed를 골라주는 게 맞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네 번째 페이지도 뿅 날아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페이지도 되게 쉬운 건데요. 지금 보세요. 그들은 아마도 약간 얍삽하게 확인을 해볼 겁니다. to see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보기 위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if 인지 아닌지 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관찰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관찰을 받고 있는지겠지?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뭔데? 태가 다르죠. 자 보세요. 하나는 r을 뒤에 써놨어요. 뭘로? 워칭으로 써놨다는 말이지. 하나는 지금 뭘로 되어있어요? being 그 다음에 뭘로? watch to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 둘의 차이는 뭘로 관찰하면 되겠구나. 태죠. b 플러스 얘는 ing로 끝났고 b 플러스 얘는 pp로 되어있다는 말이야. 됐죠? 시간은 똑같아요. 얘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b 플러스 지금 뭘로 되어있으니까 ing로 되어있으니까 시간은 똑같이 b 플러스 진행이지. 현재 진행이죠. 이것도 현재 진행입니다. 다만 얘는 뭐가 되어있기 때문에 b 플러스 pp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쏭태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확인을 해요. 그들이 관찰을 하고 있는지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지. 그들이 관찰을 받고 있는지를 보는 게 맞겠죠. are being watch it 하고 쓰는 게 이게 맞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6번 가볼게요. you will also have to show that you are sufficiently motivated. are motivated 이렇게 씁니다. motivate 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도동사잖아요. motivate 어떻게 써나? motivate a to r 다시 motivate입니다. 다시 어떻게 써나? motivate a 그 다음 뒤에 볼 수 있습니다. to r 이렇게 쓰는 거죠. 됐지? 오케이. 그래서 a가 to r 하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시키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뭐가 빠져있냐면 a가 또 빠져있다란 말이야. a가 그렇지.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뭘로 쓰는 게 맞겠다. 그렇죠. 이건 수동태를 쓰는 게 맞겠다는 얘기죠.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읽어주면 되겠고 능동태 이건 뭘로 읽어주면 되겠다. 수동태를 읽어주면 되겠기 때문에 이건 다시 뭘로 쓰면 되겠다. a to r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 형태인 are sufficiently motivated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올라갑니다. 뿅. 그 다음 7번째는 여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요. 뭐가 있냐면 be no un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be no un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뒤에다 쓰는 전체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be no un by, be no un to, be no un as, be no un for 이렇게 써서 물어볼 수 있어요. be no un by는 뭐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be no un to는 누구누구에게 이게 알려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be no un as는 뭐뭐로서 그렇죠. 알려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be no un for, 뭐뭐때문에 알려지다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be no un by란 말이에요. be no un by 뭔 뜻이라고? 뭐뭐를 보면 알 수 있다. be no un to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be no un as, 뭐뭐, 로서 알려지다. be no un for 누구누구, 뭐뭐때문에 알려지다 뜻이라고. 이거는요. 그 속담 하나 있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a man can be known by his friends.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자는 그의 친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by를 써라는 형태로 이렇게 많이 물어봐주고요. 그 다음 be no un to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하잖아요. 그럼 이건 뒤에 누가 나오냐. 보통 대상이 나옵니다. be no un as, 뭐뭐로서, 뭐뭐로서. 어허이, 국어를 구매하는 여러분들아. 우리가 뭐뭐로서와 뭐뭐로서를 구별하지 않네. 뭐뭐로서는 뭐지? 이거? 그렇죠. 자격이거나 누가 나온다. 신분이 나옵니다. be no un for 뭐뭐때문에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다? 이건? 그렇죠. 이유를 달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be well known, be now known 이런 형태로도 많이 나옵니다. 됐고. 우리 눈에 뭐가 안 보인다라고? 다시 be no un이죠. 다시 뭐가 보인다? be no un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be no un이 나왔어. 그럼 우리 몸으로 본다. 전치자의 쓰임.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be no un by, be no un to, be no un as, be no un for입니다. 다시 뭐라고? 이해봐. 시작. be no un by, be no un to, be no un as, be no un for입니다. 자, be no un by. 뭔 뜻이라고? 얘기해 봐. 시작. 뭐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be no un to입니다. 뭔 뜻? 누구누구? 에게 알려지다. 됐죠? 오케이. be no un for. 뭔 뜻이야?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 이런 얘기네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거는 지금 봐봐. 영국인들이 알려져 있대요. 그치? 뭐로? 이렇게 되네. 아, 그럼 영국인들은 뭐요? 사람 아뇨? 자, 이거 신사는 뭐요? 사람 아뇨? 그럼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자, 보세요. 비론에 뭐뭐로서 알려지는 거니까 자격이나 신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엄밀히 했을 때 a is no un as, be. 이렇게 쓰면요. a는 b로 알려지는 거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사실 얘나 얘는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같은 거야? 그렇지, 보호 같은 느낌이라고. a가 b로 알려져 있는 거니까 약간 보호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보면은요. 몸으로 살려줘. 어, 그러면서 영국인들이고 신사로 알려져 있으니까 에즐슨이 맞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영국 하니까 할 말이 많은데 네,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갑시다. 8번입니다. 8번입니다. 자, when the French government was organized, was organizing a fair.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는 지금 뭘로 돼 있어요? b 플러스 pp로 돼 있죠. 하나는 뭘로 돼 있어요? b 플러스 ing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질문. 요거 뭘 보면 확실히 답을 알 수 있을까? 그렇지. 뒤에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된다라고. song-tedy는 목적을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라고. 능동-tedy 목적을 쓴다고 안 쓴다고? 쓴다라고. 자, 그럼 보자고. was organized 이렇게 있으면 얘는 우리 뭘로? song-tedy를 거주어야 되겠죠. 왜? b 플러스 pp니까. 근데 뒤에 author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 뭘로 쓰니 맞겠다고? was organizing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쉽죠? 우리가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문법 문제들은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구조만 따져보면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was organized, was organizing입니다. 뒤두가 있는 관계로, 목적어가 있는 관계로 우리 뭘로 쓰는 게 맞겠다. 그쵸. was organizing 하고 쓰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뿅. 9번입니다. often times, 종종, only a small number of students from the wait list. 자, 보세요. 하나는 r로 돼 있고요. 하나는 have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are accepted면 얘 뭘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be plus pp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have plus pp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뭘로 읽어줄 수 있겠구나? 그렇죠? 수동태죠. 얘는 뭘로 읽어줄 수 있겠구나? 이거는 능동태입니다. 그렇죠? 또 시간도 달라요. 얘는 뭘로 읽어줄 수 있겠다? 읽어보세요. 시작. 현재입니다. 얘는 시간을 읽어보세요. 시작. 현재 완료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는 뭘로 돼 있고, 현재. 하나는 뭘로 돼 있고, 현재. 완료돼 있죠. 아니, 그려 안 그려. 그렇지? 자, 그럼 먼저 accept는 받아들이다 뜻이잖아.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뒤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소수의 학생들이죠. 어디 대기자 명단에 있는. 대기자 명단에 있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자, 입학허가를 본인들이 받아들이겠니, 받아들여 지겠니. 당연하지 않겠어. 그렇죠? 받아들여 지는 게 맞겠죠. 뭘로 쓰니 맞겠다? R, 뭐요? accepted. 이렇게 쓰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자, 다시 한 번. 9번에서 다시 한 번 이 둘의 차이는 뭘로 보면 되겠다? 두 가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뭐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태가 다를 수 있다. B 플러스 PP입니다. 테를 읽어보세요. 시작. 수정태. 해부 플러스 PP란 말이에요. 누가 없기 때문에. B가 없기 때문에. 얜 뭘로 보면 되겠다? 이건 능동태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두 번째 다를 수 있죠? 뭐가 달라요?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얜 읽어보세요. 시작.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우린 시간도 다르지만 테도 다르다. 다만 이게 목적 없기 때문에 우리 뭘로 쓰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건 능동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왜? 능동태면 뒤에 뭐가 있었어야 된다? 목적이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뭘로 골라주면 되겠다? 수정태로 골라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날아가죠. 뿅. 자, 10번입니다. 야, 이거는 우리 외웠던 말 아니야? 커리큘라. 커리큘라. 커리큘럼. 그렇죠? 끝에가 UM으로 끝나면은 이건 단수야, 복수야? 단수. 끝에가 A로 끝나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 아하, 이건 뭘로? 이건 단수로 본다 그랬었고요. 얘는 뭘로 본다? 이건 복수로 본다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죠? 데이터, 데이텀. 자, 다시 한 번. 데이터야, 데이터. 우리가 끝에 뭘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A로 끝났기 때문에 단수야, 복수. 데이텀.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박테리아. 박테리아. 지글지글 닫아주시지. 다시 박테리아. 단수야, 복수. 박테리엄. 단수야, 복수야. 단수. 그렇죠? 그래서 UM으로 끝나면은 우리 단수를 보고 R로 끝나면 복수로 본다 그랬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쵸? 전면구 날려버리고 나면 누가 동사다? 읽어보세요. R. 누가 주어다? 읽어보세요. 커리큘라.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래서 R동사 쓴 거. 예를 읽었습니다. 잘 봐야. 이거 지금 set 아니다에. 누구? 이거 set 아니다에.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B 플러스 P, 수정태가 되잖아. 근데 누구로 썼기 때문에 SAT야잉? 잘 봐야. SAT. 그러면 이건 수정태 불가동산이니 자동산이니까 무조건 틀려잉? 이건 뭘로 set, set, set. 다시 말하고 set, set, set. 그래서 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각 주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They are not determined. They do not determine. 이렇게 얘기했네요. Determine이라는 이 말은 뭔 뜻이야, 이건? 결정하다. 그럼 이것도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당연히 타동사지. 더더군다나 이 데이는 누굴 받았을까? 얘를 받았죠. 커리큘라.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커리큘라입니다. 단순히 복수야. 복수야. 그래서 대명사 대의로 받았다라고. 이해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얘들이 지금 커리큘럼이 지금 지가 결정을 하는 게 결정되어지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도 없는 데다가 이 대가 누굴 지칭하기 때문에 커리큘라를 지칭하기 때문에 지금 뭐 저가 결정하는 게 결정되어지는 게 맞으니까 수정태를 승인 맞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수정태 문제를 우리 전부 다 다 같이 한번 쭉 풀어봤었는데 어떠셨어요? 그쵸? 별로 어렵지 않죠? 항상 우리 보세요. 문법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우리 항상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항상 뭐부터 찾아버렸었어요? 항상 힌트부터 찾아봐라. 그래서 힌트가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 항상 뭐로 넘어간다? 그치? 이 구조분석 가라 썼었습니다. 다시 누구? 구조분석 가라 썼어요. 구조분석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분석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말로는 좀 어려 보이지만 항상 뭐 동사의 개수에서 하나를 빼면 누구랑 맞아야 된다. 접속사의 개수랑 맞아야 된다. 그 다음 접속사 바로 뒤에 있는 동사는 누구 거다? 접속사 거다. 이거 묶어버리라고 제가 말씀하는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맞다. 그 다음 항상 우리 뭐한다 했었고요. 동사의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따져봐라. 누구라고 했었어요? 이게 뭐 시작? 수 또 누구야? 시 또 누구야? 태 이거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이거까지 해도 거의 70, 80% 문제는 다 풀린다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라. 제일 먼저 우리 뭐부터 찾아볼 거고 이게 뭐 시작? 힌트부터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뭐한다? 동으로 딱 돼 있어야 돼. 본인이 구조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동사에서 하나를 빼면 누구랑 맞아야 된다? 접속사랑 맞아야 된다. 접속사 바로 뒤에 있는 동사야. 누구 거야? 접속사 거. 항상 묶어놓는 거 습관 들이놓으셔야 됩니다. 자 동사를 찾아서 우리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보를 체크한다. 세 가지. 누구누구누구 이 번식의자 수시태 이렇게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해놓으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OX문제로 같이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일단 보시면 우리 누가 나왔구나. 원오브가 나왔죠? 그렇지 다시. 그러면 자 누가 나왔기 때문에 원오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되는 이 명사는 다시 한번 단수야 복수야 복수입니다. 그쵸? 자 이거 뒤에 동사를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단수야 복수야 이건 단수죠. 기억하고 계시죠. 다시 원오브입니다. 그 되는 이 명사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동사는 단수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오브 되는 이 명사를 단수 써서 복수 써서 복수 썼죠. 그치? 그 다음 I 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샥 괄호 쳐놔야 되겠다. 왜? 아 뭘로 돼 있으니까 명사. 그 다음 뭐야? 주어동사지? 뭐다? 명주동입니다. 다시 보라 명주동이에요. 이 명주동 구조는 어디서는 어디서는 되어졌어. 관계대명사 목적격세인의 관계 부사생략이란 말이야. 다시 명주동이에요. 이거 어디서는 어디서 나온다? 관계대명사 목적격세인의 관계 부사생략이란 말이야. 이거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세인의 관계 부사생략이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누가 빠져있어. 명사 목적 빠져있다라고.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 여기 이 월동사 그럼 전체동사였네. 그렇지? 그럼 자 다시 한 번 전체 주어는 누구예요? one of the exciting games I saw야. 하지만 엄밀히 얘기했었을 때 얘는 뭐고? 전명구에 불과하고 얘는 뭐? 관계대명사 목적격세인의학 즉 수식어구에 불과하다는 말이야. 그럼 누가 주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원이죠. 누가 동사라는 얘기야? 읽어보세요. 월입니다. 아 이건 무조건 틀렸죠. 왜? 누구랑 수일치야? 원이랑 수일치야. 단수복수. 단수복수. 뭘로 쓰니 맞겠다? 워즈. 그래서 뭘로? 답을 워즈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럼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네요. 뭘로 쓰는 게 맞겠다? 워즈로 쓰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그거 틀렸다라는 얘기네요. 자 우리 저 메가 공무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명주동이라고 같이 한 번 가보자. 다시 보라고. 명주동이에요. 명주동 구조는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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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 관계부사의 생략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건 우리 물론 워즈로 이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I had not walked a mile before it began to rain 이렇게 했네요. 자 이거 일단 여기가 이제 시간 부사절이 나왔네.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이전까지 나는 1마일도 채 걷지 않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한 번 해보자고 자 시간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 됐죠? 이걸 우리 이제 현재라고 잡자고 자 비가 온 걸 언제로 표현했어요? 비가 온 거를 지금 비긴 to rain 이랬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비가 온 거를 언제로 표현했어요? 과거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걷기 시작한 건 언제야? 이거보다 내가 더 먼저 걷기 시작했다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과거보다 이거 모인 게 맞아. 태가 오인 게 맞네. 그렇잖아. 그래서 이건 had not walked a smooth 이해된다는 얘기죠. 1마일도 채 걷지를 않았었었다. 비가 오기 이전에 이 문장 맞는 문장이네. 끝. 이거 기출문장입니다. 이거 기출문장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자 시간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란 말이야. 근데 지금 봐봐. 이게 현재라고 치자고 다시 여기 이제 현재라고 치자고 그러면 이 비가 오기 시작한 걸 뭘로 표현했어요? 과거로 표현했어요. 그치? 다만 이건 뭐야? 내가 걷기 시작한 건 그보다 더 먼저 걷기 시작했다며 그러니까 뭘로 해가 없으신 게 맞죠. 그래서 이건 대가가 없으신 건 맞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 그래서 오케이 라고 쓰고 시작할게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reading has always been envied envi 동사네요. 동그라미 자 그럼 보십시다. 이 envi 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치? 좀 부러워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우 동사만 길게 나왔네. 이렇게 동사만 길게 나와면 특히나 더 우린 따져봐야 돼. 뭘 따져봐야 돼? 동사의 기본적인 정보 세 가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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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시작 수 또 누구 시 또 누구 탭니다. 자 수로 한 번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시작 단수 시간 부서에 있어요? 없어요? 뭐 어고라든지 또는 뭐 인 연도 수라든지 그렇죠? 또는 뭐 then at that time 이런 시간 부서에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시비 걸릴 일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by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nose네요. 동그라미 자 nose라고 하는 이 말은 뭔 뜻이 있어? 이게 사람들의 뜻이 있어요. 다시 nose 뭔 뜻이 있더라? 이거 사람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항상 이렇게 who를 같이 붙였었대라고 이거 이렇게 붙여놔도 괜찮아요. nose who 다시 보라고 nose who 이거 이런 뜻이에요. 뭐 뭐 하는 사람들 다시 nose 뭔 뜻이야? 뭐 뭐 하는 사람들 됐죠? 오케이 자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들에게 거의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 그럼 보세요. 명사 바로 뒤에 후니까 이건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빠져있구나. 아하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을 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이 기부동사의 주어는 누구로 보는 게 맞겠다? 얘기해 보세요. 시작 그렇죠? 후에요. 후 관계대명사 하지만 관계대명사의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랑 수일치해야 돼? 이 nose랑 수일치해야 돼. 단순히 복수야? 복수예요. 그래서 복수공사 쓴 겁니다. 어 잘 썼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시비 걸릴 일이 없어요. 됐지? 그 다음 themselves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누구를 주어로 삼고 있어? nose가 themselves가 themselves가 nose라고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영화에서 이렇게 주어하고 누가 목적어가 완전 똑같으면 우리 뭘 쓴다? self를 쓴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지금 뭐를 쓴 건 거야? 제기대명사 self을 쓴 거 이해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 이익이죠. 그 이익은 누굴 받았을까? 그쵸? 이 리딩을 얘기한 걸 것 같아. 아 기부동사 뒤에 누굴 써놨고 사람을 써놨고 뒤에 뭐야? 사물을 쓴 거죠. 왜 때문에? 이게 사형식 수혜동사니까. 와 그럼 이거를 지금 있잖아 포인트가 어마어마한 건 거야. 수일치 자 다시 ing주어입니다. ing주어 단수복수 단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뭐 시제일치 자 우리 특별한 시간부서에 있다 없다 없다 쓰는 건 상관없다 그랬었습니다. 누구 세 번째 태 한번 따져봤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세 가지가 딱 됐었어야 됩니다. 수시태 뒤에 명사 목적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nose라고 하는 이 표현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네 번째 관계대명사 쓰는 거 물어보고 있죠.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거 지금 덤셀브즈 쓴 거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영어에서 주어하고 목적 완전 똑같다란 말이야. 물러쓰는 게 맞겠다. 그 지금 셀프 쓰는 게 맞다란 말이지. 그 다음 여섯 번째 이거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건 뭐야? 이게 수요동산하고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거지. 아 그럼 몇 가지 물어보는 셈이야? 여섯 가지 실제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뭐 이 문제가 뭐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문제는 태 문제다 이 문제는 시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 항상 이렇게 가야 돼. 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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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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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야 된다고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는 이런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야 이거 저질이야. 끝. 왜? 이거 나야비리스 뭐예요 이거? 당뇨병이잖아. 그치? 이거 뭐야 이거? 미소 이거 뭐였었어 이거? 그렇지 이거 홍역 아니야. 근데 이게 우연히 우연히 이름이 뭘로 끝났어? S로 끝났다니까. 병명은 무조건 우리 뭘로 취급한다. 다 단수 취급한다. 다시 병명은 무조건 우리 뭘로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이즈 쓰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자 올드오스 형표시 하나 보시면요. 자 우리 당뇨병이 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뭐에 있어서 우리 건강에 있어서. 하지만 그것은 자 이거 봐봐. 얘가 지금 이수를 받았잖아. 누군데. 나의 미리스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라서 지금 뭘로 단수를 받은 건 그래. 얘 왜? 이게 단수니까. 병명은 다시 한 번 뭐야? 단수입니다. 국가명은 다시 뭐야? 단수예요. 단수 쓴 거라고. 이렇게 사태질하면 야 사태질 야야야 자 다시 이거 뭘로 쓴 거다. 이거 단술로 쓴 거면 돼. 그래서 이수를 쓴 거라고. 그럼 다시 한 번. 자 그것은 즉 당뇨병은 can be 뭐 할 수 있다. 완벽하게 예방되어 질 수 있다. 자 보세요. 프리벤트 동사도 우리 겁내렸던 거죠. 프리벤트 어떻게 쓰나? 프리벤트 A 프롬 뭐여? B 아엔지 다시 프리벤트 해보세요. 시작. 프리벤트 A 프롬 B 아엔지 야. 그럼 요 A 자리가 결국 또 누구 자리라고. 그래. 이것도 목적 자리 라니까. 목적 자리 라니까. 그러면 요거 다시 한 번. 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목적 빠지는 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왜 때문에? 이게 뭘로 돼 있어? B 플러스 B피로 돼 있어. 아 이거 이거 산대질에서 그런가? 자 미안합니다. 자 계속합니다. 5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우리 다 보세요. 노우동사죠. 우리 다시 한 번 B 플러스 뭐가 나오게 되면 아엔지가 나오게 되면 다시 우리 뭐 B 플러스 아엔지가 나오게 되면 우리 뭐 두 가지 체크를 해서 썼습니다. 첫 번째 뭐 체크를 해서 B 나왔으니까 반대 뭐 체크해라. 수 체크. 그렇죠. 두 번째 뭐 체크해라. 그렇죠. 진행시의 불가동사입니다. 자 어떤 애들이 있었어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들 진행시 쓰질 않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 역시 진행시 쓰질 않습니다.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들 우리 진행시 쓰질 않죠. 그렇지 또 누구?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 진행시 쓰질 않습니다. 또 누구? 지각 동사 일부가 진행시 쓰질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노우동사가 뭐기 때문에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시 쓰면 안 되겠죠. 어떻게 쓰면 맞겠다가 I have no 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내가 7살 때부터 알았던 거니까 요거 이제 요것도 바꾸면 되겠다. 뭘로? CNC로 바꾸면 되겠죠. 요거 이제 요 문제 포인트는 어디 있다? 여기 있습니다. I've been knowing. 안 돼요. B 플러스 아닌지 안 됩니다. 어떻게 쓰면 맞겠다. I have no 운. 그래서 뭘로. 그렇죠. 어 뭐야. 완료 시에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한 번 have been knowing. 안 되고요. 뭘로 써라. have no 운. 요렇게 쓰는 게 맞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어 되고 있네요. 네네. 연희연희님 감사합니다. 네. 버퍼링이 왜 되는 거지? 자. 다 까먹으셨다고요? 단비님. 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언젠가 다 됩니다. 그럼 또 다시 한 번 해줘. 해줄게. 자.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누구 있었어요? have no. 그렇지. 또 누구? own no. 또 누구? possess. 또 누구? belong to.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누구 있었었고요? 그렇지. lie. 또 누구? stand. 또 누구? remain. 요런 동사들. 또 누구? consist. consist 어떻게 했더라? consist of. 또 누구? resemble.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 누구? know나, believe나, forget. 요런 동사를 진행해서 쓸 수 없다라고 했었고. like나, hate나, want. 다시 누구? like나, hate나, want. 요런 걸 진행해서 쓸 수가 없다라고. 지각 동사 누구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었고. hear. 그래서 우린 요리를 진행해서 쓰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언젠가 다 외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6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종류를 외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압박받지 않는다. 다시 보고. 종류를 외우는 건 너무 압박받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공부의 암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란 말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큰 것만 굵직굵직하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Columbus Proved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Columbus Euricid 뭐예요? 그렇죠. 이거 역사잖아요. 역사. French Revolution. 프랑스 대혁명. 그렇죠. World of the Second.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을 무조건 뭘로 쓴다? 과거로 쓴다. The Earth is round. 지가 둥글다. 그렇죠.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 Water consists of hydrogen and oxygen. 그러니까 이제 물이 산수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오늘 발음 좀 좋은 것 같아. 영어 발음. 어? 이런 거 다 우리 뭘로.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 과학은 항상 우리 뭘로 쓴다 그랬어요. 이거 항상. 현재.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다시 역사는 항상 뭘로 쓴다 그랬었고. 역사는 항상 과거. 그렇죠. 어? 과학적 사실은 항상 뭘로 쓴다. 항상 현재. 이건 뭐 쓰지 말라는 얘기고. 대과학 쓰지 말아라. 그쵸? 대과학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이건 뭐 쓰지 말아라. 과학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이거 현재에 잘 써놨고. 과학에 잘 써놨고. 이 문장은? 맞는 문장. 돼요? 끝. 안녕. 연희원님 고마워요. 발음 좋아요. 네. 발음 좋습니다. 네. 매공모님 좋은 말씀 하셨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 언젠가는 다 외워집니다. 걱정. 노노. 네. 노노. 장현정님 열일을 하신다. 저 보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매공모님 보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네. 장현정님 그거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자. 7번 갑니다. Maggie will be waiting for me. 자. Maggie가 나를 기다려줄 거야. 이렇게 했네요. 이거 지금 동사죠. 자. wait 동사 어떻게였더라. 이거 봐. 시작. wait for. 다시 시작. wait for. 자. 동사 await을 썼을 때는. 다시 누구야? await을 썼을 때는. 얜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야. 그럼 이대는 목적어를 직접 쓰는 게 맞아. 그러나 wait을 썼을 때는 어떻게 쓴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wait for.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치? 그래서 we'll be waiting for me 하고 쓴 건 이해가 되겠다. 자. 문장 끝났네. 그치? 뒤에 누구 자리밖에 없다? 부사자리. 거기다 문장 써놨네. 이름 붙여보세요. 시작. 부사절. 다시 우리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위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뭐라고? 얘기해 보세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위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자고. 요거지 위를 써놨네. 저질이네. 어떻게 쓰느냐? my flight. 그 다음에 뭐야? arrives 써줘야 되겠죠. 왜? 단수 회복수요. 단수니까 요거는 요렇게 쓰니 맞겠습니다. arrives 하고 쓰는 게 맞겠네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다시 will arrive를. 뭘로 갈 거라? arrives. 자. 우리 다시 한번 되뇌워줍니다. 얘기해 보세요. 시작. 시간과. 다시 뭐라고? 조건이죠. 다시 우리 뭐라고? 시간과. 누구야? 조건이죠. 의 뭐야? 부사절이야. 다시 우리 뭐라고? 얘기해 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누굴 쓰지 않는다? 위를 쓰지 않는다. 자. 되뇌워보고 갑니다. 이런 걸 외우고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위를 쓰지 않는다. 다시 우리 뭐라고? 얘기해 봐. 시작.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선 위를 쓰지 않는다. 장현정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 이런 거 싫어한다고. 콕 찍어서 얘기해 달라고. TJ쌤이라고. 왜 두 분 다요? 이렇게 하냐고. 무슨 황의 정승이야? 참나 참나. 애들 장난 있는 건 맞아요. 장현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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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 갑니다. 자. 8번입니다. Her car is gone. 자. 이 비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랑 똑같더라? 그치. Disappear이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이 말 다시 사라지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냥의 차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소가 나왔는데 이 소라는 이 말은요. 이게 접속사도 되고요. 다시 봐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접속부사로도 써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쓴 건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포인트 하나 잡았네. 자. 비건입니다. 누구랑 똑같더라? 이건 appear, disappear. disappear랑 똑같더라 말이야. 두 번째. 쏘라고 하는 이 말은 뭘로 쓰고 뭘로 쓴다? 접속사, 접속부사로 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장과 문장 연결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 그러나서 봤더니 뭐가 보여? should have a plus pp가 보이네. 아. 이거 뭐야 이건? 조혜피, 조혜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조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뭐를 썼을 때? have a plus pp를 썼을 때. 다시 우리 뭐? 조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 뒤에 뭐? have a plus pp 썼을 때. 우리 뭐라고 부르자 그랬어? 조혜피. 다시 우리 뭐라고 읽어봐. 시작. 조혜피. 이렇게 부르자 그랬었죠? 조혜피는 아무리 몇 가지 체크한다 그랬었고 이거? 두 가지. 자. 첫 번째 뭐 체크한다 그랬었더라. 이거 우리 시제죠. 시제. 이거 과거 시간부사랑 어울렸어 그랬었어요. 다시 뭐? 과거 시간부사랑 어울렸어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의미적으로 꼭 따져봐야 된다. 의미. 자. 특히나 뭐 많이 따진다 그랬었어요. 이거. 그렇지. must have a plus pp. 또 누구? should have a plus pp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must have a plus pp야? 뭔 뜻이야? 뭐. 이었었음에 틀림없다. should have a plus pp 뭔 뜻이야? 뭐. 했었어야 되는데. 쩜쩜쩜. 어. 그럼 가만히 있어봐. 지금 여기 들으면 should have a plus pp 쓰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봐. 그녀의 차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미 떠났었음에 틀림없다. 맞지 않을까? 떠났었어야 되는데 쩜쩜쩜 안 떠났다. 이거 무슨 소리야? 차 없다니까. 그렇지. 의미적으로 뭘로 쓰긴 맞겠다는 얘기야. must have a plus pp. 즉, 원머 이었음에 틀림없다로 쓰는 게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must have a plus pp예요. 뭔 뜻이야? 원머 이었음에. 그렇죠? 틀림없다. 이런 얘기고. should have a plus p 뭔 뜻이야? 원머 했었어야 되는데. 쩜쩜쩜이라고. 자.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의미적으로 꼭 따져보실 줄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조동사 플러스 have a plus pp예요. 조 해피네요. 우리 몇 가지 체크한다? 두 가지. 첫 번째 보험 체크한다? 시제. 두 번째 보험. 그렇죠? 의미를 꼭 따져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거 뿅 하고 날아갈게요. 9번. 에이. 엄마 널러 댕기는 거지 뭐. 자. 우리 뭐요? cannot too much이네요. 다시 봐라. cannot. 뭐요? too much입니다. 자. 우리 cannot 쓰고요. 자. 우리 누구다라고. too much입니다. 다시. cannot. 뭐요? too much입니다. 이 말은 뭔 뜻이다? 아무리 원무에도 지나침이 없다. 물론. 이 멋지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시 멋지는 생략이 가능해요. 와. 진짜 안 보인다. 와. 이거 진짜 안 보이네. 이거는. 와. 이것도 안 보이네. 이야. 이거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자. 그러면. 다시. 이거는. 이거 더 안 보이. 안 보이네요. 자. 어쨌거나. 어쨌거나. cannot too much입니다. 뭔 뜻이라. 이건 아무리 원무에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가 누구랑 비슷하다고 했었어요. cannot over 동사. 다시 누구랑 비슷하더라. cannot. 누구예요? over 쓰고. 그 다음 뒤에 뭐. 동사를 쓰는 이해랑 비슷합니다. 자. 이 동사자들이 많이 나타나면 누구랑 했었어. emphasize. emphasize. 뭔 뜻이에요. 강조하다. 이거 우리 타동사였다 그랬지. emphasize it.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emphasize it. 야. 그러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 우리 구어시간에 배우는 거 아닌가. 그치. 번역체 말투라 쓰면 틀린다라. 뭐 그런 거죠. 자. 우리 praise입니다. praise. 이 말은 뭔 뜻이에요. 그치. 이건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이야. 자. 다만. 요 누구랑. 요 오버란 말이랑. 요 누구랑. 이 투란 말을 같이 쓰지 않는다. 왜. 이 오버란 말은 뭔 뜻이야. 이건 지나치다. 투는 뭔 뜻이야. 지나치다. 합쳐봐. 합쳐봐. 시작. 지나치게 지나친 거지. 소위 뭐가 됐다. 이건 의미. 중복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둘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반드시 생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can not too much 뭔 뜻이야. 아무리 문매도 지나침이 없다. can not 오버동사랑 똑같더라. 되셨죠. 그럼 다시. 오버를 쓰면 뭔 뜻이야. 지나치다. 투를 쓰면 뭔 뜻이야. 지나치다. 합쳐봐. 합쳐봐. 시작. 지나치게 지나쳤다. 의미 중복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 9번은 틀렸네요. 자. 우리 뭘로 쓰니 맞겠다. 그죠. 투머치를 지우신 형태로 쓰니에 맞겠습니다. 뿅. 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우리 누가 있구나. 아이. 텔롱사 나왔구나. 자. 우리 말하다 동사잖아요. 우리 말하다 동사 누가 있었더라. 얘기해봐. say. 또 누가 있었더라. tell. 또 누가 있었더라. talk. 또 누가 있었더라. speak. 이런 애들이 있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say 동사는 우리 말하다 뜻이야. talk 말하다 뜻이야. speak 말하다 동사야. 그러나. 얘들 뒤에다가 사람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같이 쓴다. 전체같이 쓴다. say 해보세요. say to 사람. 다시 해봐. say to 사람. 근데 우리 외국이 불편해가 어떻게 했었냐. 이랬었지. say to me. 다시 해봐. 시작. say to me. 다시 해보세요. say to me. 자. 우리 talk는 어떻게 했었냐. 이랬었고. talk to me. talk with me. 다시 해봐. 시작. talk to me. talk with me. 자. 그 다음. speak 해보세요. 시작. speak to me. 다시 해보세요. speak to me. 요 tell만. 누구만? tell만. 이래 사람을 직접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tell은 어떻게 했었더라. tell me. 다시 해봐. tell me. 나머지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talk 해봐. 시작. talk to me. talk with me. speak 가보세요. 시작. speak to me. 시작. speak to me. tell 동사만 어떻게 쓸 수 있다. tell me. tell me. 요 tell은 이 뒤에다가 어떻게 써도. 사람 쓴 다음에 3을 써도 상관이 없더라. 자. tell은 요 뒤에다가 볼 써도 인치 않더라. 요 대절을 써도 상관이 없더라.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 요 뒤에다가 볼 써도 인치 않더라. to r. 즉, 투부 정사를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tell 동사만 뭘로 쓸 수 있다. 요건 사형식 수혜 동사를 쓸 수도 있다. 요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쓴 건 거예요. tell 동사 쓴 다음에 사람 쓰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대절을 이렇게 쓴 겁니다. 아하. 다시 볼 수 없구나. 사람을 쓰고요. 그 다음 뒤에 볼 수 없구나. 대절을 이렇게 이어서 쓴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시비 걸릴 일이 없는 거야. 아. 봤더니 누가 나왔구나. need가 나왔구나. 자, 우리 need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항상 못 따진다고 했었더라. 이거 그렇죠. 이거 조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다시 need가 나왔네. 이거 항상 우리 못 따진다. 이거 조동사인지. 또 뭔지 이거 일반 동사인지. 이거 항상 따진다고 했었죠? 자, 다시 한번 need가 나왔단 말이야. 항상 못 따진다. 조동사인지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인지 조동사인지. 그래서 이게 조동사로 쓰였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 나타난다고 했었지? 이렇게 나타나면 조동사를 본다고 했었어. 뭐야? need가 나오고요. 그런데 누가 나온다. need not. need never. need hardly. need scarcely. need only. 이런 말들 나온다란 말이야. 그럼 얘는 우리 뭘로 본다? 조동사.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에는 are to are. are를 쓴다라고. 여기다 뭐 to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제가 다 뭐 수일체도 틀립니다. 아하. 그럼 제가 다시 한번 need가 나왔단 말이지. 우리 뭔지 못 따진다. 조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need 쓴 다음에 need not. need never. need hardly. need scarce. need only. 뭘로 본다? 조동사. 그럼 뒤에 are, to are, are입니다. 수일체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죠. 그런데 need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don't need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런 경우는 얘네들은 우리 뭘로 간주한다고. 이거는? 그렇지. 이건 일반 동사인지. 이때는 뭐 뒤에? 뒤에 to are를 쓰거나. 뒤로 쓴다? 응. 아인지를 씁니다. 이때 이 둘의 차이를 뭘로 간주한다고 했었고요. 테로 본다라고 했었죠. 태. 자, 이거 테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테로. 얘기해봐. 시작. 능동. 이거 테로 얘기해보세요. 시작. 스토이죠. 이거 누구하고 관계를 했었지? 이거 주어하고의 관계야. 그래서 이 주어가 이거 이거 할 필요가 있다. 주어가 이거 이거 될 필요가 있다. 이거 이제 우리 기억해놓으셔야 된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need not. need not. need not. need not. 네 동사 뒤에 ing야. 우리 뭘로 간주한다? 태. 차이로 간주한다. 테로 얘기해보세요. 시작. 능동. 테로 얘기해보세요. 시작. 수정입니다. 이 주어가 이거 이거 할 필요가 있다. 이 주어가 이거 이거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거 지금 보면요. need not을 바로 써놨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뭘로 본다는 얘기야? 얘기해보세요. 시작. 조 동사예요. 조 동사. 그러면 뒤에 are야? to are야? 이거 are죠. to answer 쓰면 틀립니다. 뭘로 쓰면 맞겠다. 그냥 answer 쓰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수일치 안 한 건 잘했네. 여기다 표시 하나 해주고 가자고. 여기다 이렇게 수일치 안 했다라고 표시해놓고 가주십시오. 그럼 오늘 공부는 끝납니다. 자 오늘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 맞다. 이거 오늘도 하나 그려줘야죠. 자 우리 오늘은 사마귀를 그려드릴게요. 사마귀. 자 사마귀입니다. 자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우리 태정이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될 거예요. 자 다리가 좀 약간 안 예쁘네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사마귀.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그 동사 모양 기본적으로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정보 갖고 있다. 세 가지. 누구누구누구. 이번 시작. 수 시 태. 됐죠? 그 다음 우리 조동사에서 우리 외웠던 표현들은 그대로 시험이 직결되니까 그거 딱 바로 볼 줄 알으셔야 됩니다. need not 나왔어요. need never입니다. need hardly need scarcity입니다. 우리 뭘로 본다? 조동사. 뒤에 아리아 투 아리아 알. 수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바로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조해피예요. 다시 보라고. 조해피. 몇 가지 체크하면 된다? 두 가지. 몇 가지 체크한다? 시제. 과거 시제랑 어울렸습니다. 두 번째 뭐. 우리 같이 어울려 쓰는 요 의미적으로 꼭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must have a plus bep야. should have a plus bep. 구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must have a plus bep 뭔 뜻이라고? 어머. 이었었음에 틀림없다. should have a plus bep 뭔 뜻이라고? 어머. 했었어야 되는데. 쩔쩔쩔.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우리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우리 또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